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24장 10절에서 67절 강의. 본문의 주제를 부여잡으라.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랑과 신실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1절을 중심으로 24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여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1절에서 선언을 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고향 같은 민족에게 종을 보내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24장 본문 전체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맹세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하고 제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성에 왔다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구성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이 한 절 한 절 얼마나 정교하게 또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24장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 기교를 부리고 수사학적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하고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더라. 여기에 장소가 나옵니다. 우물 곁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은 저녁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물을 길러오는 여자 중에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의도적인 서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에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나홀성에서 만난 여자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15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라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내용대로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여자가 누구인가 15절에 나타나죠. 이 구절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찾았던 같은 혈통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소생이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촌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촌이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사촌 조카 또는 종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촌수 따지는 게 저는 좀 힘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절에서 원했던 내 고향 내 족속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 관계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15절에 나타난 이 가족 관계를 아브라함의 종이 알게 된 것은 24절에 가서야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반복적으로 구성하여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문장을 반복하고 배치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21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지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지 묵묵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처럼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자라고 믿고 그것을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을 마시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1리터도 못 마십니다. 하지만 낙타는 말이 다릅니다. 매우 목마른 낙타는 최대 100리터의 물을 13분 정도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리부가는 15절에 보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물동이를 머리, 어깨, 허리에 둘렀습니다. 당시 물을 날르는 도구들은 물동이나 가죽으로 된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죽 부대는 어깨나 허리에 메고 항아리로 된 물동이는 머리에 올려서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어깨에 물동이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물동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아직 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가벼워서 머리에 올리면 중심 잡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는 어깨에 메고 물을 채우면 머리에 올려갔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당시 물동이는 약 1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물동이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면 100리터는 아니더라도 한 보통 50리터 내외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동이로 50번 정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마시려면 단순 계산해도 물동이를 500번 날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도르래로 퍼올리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밑으로 걸어 내려가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갔다. 500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00번이 아니라 100번을 날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도 엄청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로운 일을 스스로 자진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여자를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자진해서 마시게 하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연히 그런 여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게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내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여자가 바로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임을 27절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메 종의 반응과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또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의도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의도하는 본문 중심으로 먼저 읽어낼 훈련이 필요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이 매우 길고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서 우리는 쉽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반응했는지 이제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메 종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서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메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왁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메 종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해야 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만나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즉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리부가의 오빠 라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학교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려가도 되겠느냐. 이 질문에 리부가의 오빠 라반과 리부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네 아니오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리부가를 만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우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리부가의 오빠 라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사랑과 신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직접 경험한 아브라함의 종도 있고 그것을 목격하고 알게 된 리부가의 오빠 라반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과 진실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반처럼 간접적으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았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리부가의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다 고백하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부가의 가족들은 갑자기 이렇게 떠나면 어떡하냐 한 열흘 정도 아니면 단 며칠 만이라도 더 있다가 가달라 이렇게 55절에 부탁합니다.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 다시 못 볼 수 있는데 너무 서운하죠? 그래서 좀 더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안 된다. 바로 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냉정하고 무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리부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리부가는 아주 단순하게 5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어제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바로 떠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의 믿음의 결심과 같은 바로 그 믿음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뒤에 축복이 바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때 그 뒤에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리브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동일한 축복이 리브가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시작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 없이는 언약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단순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삭이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64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낙타에 앉아있고 이삭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에서 눈을 들어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이삭이 보이지 않는데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을 들어 라는 이 단어는 여러 번 창세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가를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전에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외에도 눈을 들어 보았다 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포인트에서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것인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가 이삭을 바칠 것인가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본 즉 이라고 그 단어가 나옴으로써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리부가의 경우도 믿음으로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눈을 들어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의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알 수 없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한 길로 가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오늘 리부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했던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했던 사랑과 신실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과 신실의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 성경 강의를 들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만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중심적이고 새롭고 건강한 해석이다. 이렇게 강의를 평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이나 SNS에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